방글라데시를 방문한 한국인이 댕기열에 감염돼 현지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숨졌습니다. 지병관리청과 외교부는 사업 목적으로 방글라데시와 아프리카를 자주 방문한 한국인 A씨가 지난달 20일 댕기열 증상 발현 후 방글라데시 현지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다가 이틀 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. 댕기열은 댕기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감염되는데 5일에서 7일 잠복기 후 발열과 두통, 오한,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아직 효과적인 백신과 치료제가 없습니다. 특히 댕기열은 재감염 시 치명률이 급격하게 높아짐으로 댕기열 감염력이 있거나 유행지역에 자주 방문하는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.